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오늘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방금 전에 발의했습니다 당론이 아닌 개별위원 발의로서 최근 10년간 공동발의자가 가장 많은 결의안입니다 흔쾌히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2006년 11월 아태경제협력 아페크 정상회의의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최초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7년 1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논의되어 왔고 합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미중은 이미 한반도 종전선언에 동의 또는 합의하였으나 아직 실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 간 한미 간에는 이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회에서도 작년 7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명시된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었고 현재에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42명의 연방의원이 서명하여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본 결의안에 대해 일부 야당 일각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적절한지 둘째 종전선언이 북한을 핵 보유국가나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셋째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닌지 등등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최근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남북 간의 주요한 연락통신선을 차단시키고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살포 중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계속된 남과 북의 약속입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인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도 명백히 합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단살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고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심리전을 중지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데 필수적인 선행사안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될수록 종전선언의 의미와 중요성이 더해지는 이유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예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남북 8천만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이미 남북미중 모두가 동의했거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말 그대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가 또는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부분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시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의 체제 위기감을 감소시켜 비핵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정전협정이나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전선언, 싱가포르 북미합의서 등등과 같이 이러한 모든 북한과의 합의들은 똑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 왔고 지금 역시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와의 문제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1953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가여 주둔하고 있습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대적 요구와 종전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근본 결의안에는 남북 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 그리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 정상선언 내용 이행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국제사회의 종전선언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결의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분단일의 최초로 남북 정상 간 상봉과 해담이 이루어진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6.15 선언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열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도 우선 분단 리스크를 줄여서 대외 신인도와 외국인 투자를 제고시키고 외평채 이자 부담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번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평화는 미룰 수 없는 그리고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번 결의안에 동참해 주신 여야 의원 174분의 뜻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